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단 모든 미션을 성공해야 야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릴리 릴리 파트 바꿔 부르기 보컬 멤버와 래퍼 멤버가 파트를 바꿔 1주를 완벽하게 불러야 미션 성공 시작은 자신만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푸짐한, 멋지게 골랐 첫눈에 미끄러진 2주 발령이 롱 내 마음은 시는 Bey 틈틈없는 송웅 씨 랩파트 버퍼링 걸레징우 씨 이렇게 대목 알려주기 있습니까?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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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고요 음식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빼야 하는데 아, 빼야 돼요? 네 도넛, 도넛, 도넛 그래서 도넛으로 합시다 릴레이, 몸으로 마리오 준비! 속담을 몸으로만 설명해야 하는 두 번째 미션 알 깨다? 알 깨다 계란으로 파이팅이 좋아좋아좋아 아하 이거 온몸을 사용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승윤씨 때리고 고래가 한 번 생분등 터진다 뭐야 간이고 쓸개 다 빼줄게요 나의 쓸개에서 간에 붙였다 쓸개에 붙였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성공이에요 성공 누나 표현력이 대단한데요 이번 미션은 쉽게 성공 성던이와 대준이 한 번도 안 틀리고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렵다는 킬링 파트로 완벽하게 불러 성공 호화호화 되죠 호화호화 네 명이 다 성공을 아 네 명이 다는 어떡해요 3명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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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씨 민호의 대표 래퍼 민호씨 기도 되겠죠 호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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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자 속 사진 속의 그 왕밤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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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왕밤방 아니죠 아이고 아쉽게 들었어요 쏘리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냉정합니다 자 그럼 기회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원 투 쓰리 포 액자 속 사진 속의 그 호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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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환 ho화 액자 속 사진 속의 그 왕밤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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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자 속 사진 인소 개그 황홍황황홍홍홍홍 홑홍홍홍홍홍 HOW 액자 속 사진 속의 그 화화 호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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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화였어 우 우 우 노보컴 tedious 왕밤빵 왕밤빵 윤호 야식제인 타이전 대성고! 윤호네요 정말 에이 다 들까면서 일부러 에이 나중에 다 들까면서 일부러 들었다 놨다가 윤호를 그냥 우리 승윤씨 체하겠어요 앞에서 먹기 천천히 먹어요 이렇게 즐거운 인터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진중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풀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